한국에 있는 4대 바다는 서해, 남해, 동해, 이승기 사랑입니다. 누구야? 예진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어디서, 이런 거 무슨 말이지? 지구가 일어났대요? 네, 안녕하세요. 2호 이몸으로 등장한 이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마우스 정발음 역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너 연세자리 몸 잡는 일이 동네 순찰한 분은 같은 줄 아냐? 지금부터 네가 본 거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그래야 그 새끼 잡아, 알겠어? 저 형사님한테 좀 배우고 싶어요. 저도 이번 수사에 좀 껴주세요. 영상 보시고 벌써부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달아드린 댓글을 좀 읽어보면서 팬들과 이제 편안한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댓글이요. 558개. 생각보다 적게 온 거죠. 예진 씨가 보내주셨어요. 오빠 지금 태양계 순서가 바뀐 거 알아요? 마우스 대박 날 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 했더니 지구가 일어났대요. 마우스 대박 나자. 발음이 파이팅! 무슨 말이지 근데? 지구가 일어났대요? 요새 이런 게 유행인 거야? 그냥 그냥 님. 이승기 님 좋아하는 사람 접어 했는데 지구가 반으로 접혔다는 거 사실이 마우스 완전 기대 중이에요. 배우분들 파이팅. 요새 이런 거 유행이에요? 아 이런 드립이 유행이야? 주접 댓글이 유행이에요? 좋은 주접 감사. 모아함 님께서 승기 오빠 이제 하다 하다 사랑한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장름을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시고 3월 3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본방 기다릴게요. 어디에서? 즐거움엔 끝이 없는 TVN에서 누구야? 누구야? 아 이런 거 주작하면 안 돼 이런 거 걸려 걸려 이제 야 누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댓글을 주작해요? 아유 망고스틴 님. 마우스 정발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사사조? 청산의 살얼이랏다 같은 그런 거 뭐죠? 사자 시조 시조. 마우스 정발음 기다리다 몸조노 사자성어 작성한다. 우리오파. 개귀여어. 신의 미모. 세상간지. 용 안에서 빛이 난다.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앞구르기. 대굴대굴. 내주접은 정당하다. 재밌는데요. 한문 이거 다 쓰시느라 힘들었겠다. 아니 승경이랑 형사가 죄를 지어도 되나? 장름을 덮고 마음에 불을 지핀 방화체.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네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마우스 기대하는 사람. 손 들어 라고 했더니 지구가 밤송이 됐잖아. 아직 첫 방도 안 했는데 수목 밤마다 미리 떨고 있어요. 티저 뜰 때마다 너무 떨려. 아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밤송이가 됐다. 손 내려주세요. 파다 파요. 근데 진짜 댓글 너무 성의있게 써주셨다. 제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성의있게 써주셔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쏘쏘 승기 님. 마지막으로 이승기의 액터는 3월 3일까지 기다리지 못해. 제가 정말 고스벙스에 있는 고스벙스? 고스벙스가 뭐지? 아무튼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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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잘해 보였어. 한국에 있는 4대 바다는 서해, 남해, 동해, 이승기 사랑입니다. 어 이거 좋다. 좋아요 좋아요. 하트 하나 달아드려야지. 여기 예진 씨 있어요? 없어? 아기와 엄마에 대화합니다. 아기가. 엄마. 어머 우리 아이가 말을 하려나 봐요. 아기. 해봐 해봐. 엄마. 그랬더니. TVN 3월 3일 10시 30분 마우스 대박나자. 이렇게 했대요 아이가. 누구야. 예진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런 거 다 어디서 하는 거지? 이신희 형님인데. 오빠. 오빠 어제 계란 한 판 샀더니 스물아홉 개였다면서요. 이승기 당신에겐 한 계란 없으니까. 한 개 없이 모든 영역의 경계를 박살내고 무한대로 확장하는 승기 오빠가 가는 게 항상 반짝이기를 응원해요. 지금처럼 꾸준하고 곱게 오래오래 갑시다. 우리 팬들도 잘할게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달아드려야지. 폭이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오빠 혹시 혼혈이세요? 천국과 한국의 혼혈. 안 되겠어요. 저 앞으로 수영 배우려고요. 오빠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3월 3일부터는 바르미한테 푹 빠질 시간. 이승기 연기 인생 중에 가장 독보적인 작품이 될 마우스 3월 3일 밤 10시 30분. 이번 첫 방송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유동 파출소 근무하는 경찰분들은 좋겠다. 바람이 매일 보니까. 시청률 공약 걸어주세요. 우리.. 우리도 정순경 님 더 보고 싶어요. 5% 넘으면 정순경의 촬영장 순찰 브이로그 찍고 10% 넘으면 마우스 배우들이 마피아 게임 영상 찍기로 근데 마피아 게임이 뭐지?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어쨌든 예 넘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한계란 님. 한계란 없다. 달걀을 어제 샀는데 한계가 없어. 제가 이번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제 한계를 조금 연기적인 한계를 넘어 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계를 또 깨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기자 배우 되도록 할 테니까요. 감사드리고 베스트 댓글은 한계란 님. 네. 성함을 몰라. 이렇게 댓글을 길게 자세히 그리고 답글을 달아본 적이 처음인데 재밌네요. 네.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 팬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 팬분들까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 실망시키지 않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그거 하나는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방사수 잘 부탁드리고요. 마우스 그리고 정발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빠의 연기를 응계로 표현한다면 네예요. 왜냐하면 돌을 지나쳐 미쳐버리기 직전이니까요. 귀를 잡자 쥐를 잡자 지금부터 기분이 outcomes